17살에 달을 만난다면 해주고싶은 말은? 17살에 달을 만난다면 도망가 지금밖에 없어 지금이 그때 조회수 오랜다 조회수 오랜 가버려 주우시 주우시 파크 치크 파크 파크 아 야 와이 비 아 막세야 굴두이 달고 바바 켜글루 리오랑가 포 유 파이어 세이 아아 뜨거워 뜨거워 Hi I'm Dino A.K.A. A.K.A. You know danceology 저희가 팀 멤버를 부활시켜도 될까요? A.K.A. 나는 어떡해? 내꺼 씹으면 되지 디노 몰래카메라 어때? 디노 몰래카메라 디노 몰래카메라 계속 이상한 대로 디노야 우리한테 계속 줄 알았지? 어 그저씨 미안하나 미안하나 형 다음에 형 다음에 디노야 나한테 저 나한테 야 졌어 우리가 졌어 그만해 팀이 수호천사 아는 사람 어 그거 니컬로드 형 어? 니켈로드 형 어 맞아 처음 학교 때 별명이 지민의 트리온이었는데 머리 그때 좀 컸거든 어 지민의 트리온 말 참 이쁘게 한다 디노야 넌 못 나와 두번째 너 늘 그렇지 뭐 10년 동안 살면서 뭐 내 칭찬해준 적 있냐 알아서 사올게 사오자 사오자 안 돼 안 돼 안 돼 따라오지 마 진짜 야 기노야 어? 너 자전거 잘 탄다 하지 않았어? 아 나 좀 잘 타지 왜 어? 아 앉아 어 막내야 니도 같이 갔다 와 그냥 아니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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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고 그러잖아 가 가 가고 싶은데 오지 말라잖아 가 가 가라고 가 가 가 가 잘 가 야 자가가 분노 바꿔 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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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 분노를 바꿔 제일 못한 건 민규가 다음 현재 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일단 현재 팀 자 잠깐 이거 주소 해주세요 롤리나잇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좋아요 자 다음 아아 너는 말이 공성가 많아 아아 아아 와아 왜 이렇게 멀레 같느냐 형 나 근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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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유일하게 내 자신을 라면과 있어? 아니 그게 저거야 형이 형이라도 이건 아니냐 이건 아니지 않냐 첫 진짜 신발 ㅎㅎㅎㅎㅎ 새거고 아닌가..? 목소리 내 민지 난 다음 생에 자유로운 새가 되고싶어 새 난 그걸 더 잘한다 ㅋㅋㅋㅋㅋㅋ elus 다음 생에 맞나야해? 눈 부터 아.. 아 100원 다 못하는거 아니야 아니 그 저기 우리 오랜만에 가는데 저 우리 모바일 한번 내려놓고 얘기를 좀 해보시는게 내가 이렇게 했다 뭐야 미안하다 이런다고 넓은데 있으면 그냥 뛰고 싶다니까 네 알묻이를 해버렸네 그냥 저기 한바퀴로 돌아올 것 같은데 에너지 넘치는 기운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린이날인데 저희 멤버 중에 또 생일인 멤버가 있어요 디노야 생일축하해 디노야 생일축하해 디노야 생일축하해 디노야 생일축하해 가장 주도하는 사람이 난데 남은 아우 부탁드릴게요 저 협력축입니다 민호가 멤버냐? 아이와이와이와이와 왜 안 좋아해? 자 아는 잠깐만 야 숨소리가 안 들렸어 방금 아니 어필 받을게 어필 받을게 하긴 아다가 어떻게 됐나요? 제발 먹지 말아주세요 위아하는 납불리함 위아 뭐? 아니요 아니 알아서 할게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저 어쩌라고 대장의 이름으로 내가 참는다 오케이 잘 참았어요 대장 고잉차도 쇠봉초였고 라이벌 라이벌 형 똑같네 하하하하하하 얘는 내세울게 키 밖에 없지 응? 너 뭐가 있냐? 아우미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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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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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화 야 하하하하 아우 유추 야 야 김민규가 이찬 이찬ən doses 나 포인특 잡았으면 제 피해가 어쩔 수 있잖아 사실 나는 비 오는 날에 다 찾아낼게 찾아가 아니라 소중하네 어우... 어우... 막걸리 제발 아우들 달다 야 디노 일로 봐 홈런즈로 이길 수 있어 아... 홈 홈! 세븐틴의 2010년 타이틀했죠 런 저녁때 뭐 기분 나쁜 거 없지? 기분 나쁜 거? 살 수 있을까? 디노야 넌 이런 거 원래 재능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화이팅 기대하지 마 화이팅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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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 잘 배웠네 내가 다 할게 왜 평소 안 하잖아 내가 할게 왜 그래 카메라 있을 때 안 하던 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할게 막내들도 할 건 합니다 막내도 할 건 하고 괜찮아 안 하던 거 하지 마 슈향을 죽였어 근데 슈향이 만약에 시민이었어 그럼 너무 아쉬울 거 같은데 내가 시민이면 안 하시네 네가 의심받는 행동을 한 거지? 그러긴 하지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반론을 한 거잖아 감성적으로 하는 순간 지는 거라고 반론을 했잖아 반론을 지는 거라고 맨날 이다이 또 이다이 노니키다이 무시 무시 아 부순관 부순관 우와 부순관 아 갈롱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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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왜 복싱 지는 누굴? 호시 조슈아 원우 중의 한 명일 것 같아 자기 뽑아도 돼 다 말아먹었어 에스쿱스 형 에이 이랬는데? 어 나도 알아 형아 누구 누구 너 왜 너도 일로와 야 이 XXX 그냥 틀리고 난 여XXX 그냥 틀리고 난 XXXX 9초 타이어 사인서 타이어 사인서 타이어 사인서 타이어 사인서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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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사 아주 좋아요 어떻게 찬님? 찬님 뭐 하시는 거죠? 제 아이디어 적고 있어요 디노라는 친구 아이디어 적고 있어요 아 생각해보려고요 아 알겠습니다 다리는 조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리야 센틴 4Million homeless people in America The average age being 9 years old And I don't give a fuck I don't care about fucking homeless people 혼내지 말고 혼내지 말고 혼내지 말고 혼내지 말고 자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혜너들 지금 알았어요 지금 얘기를 왜 안 들었는데? 잠깐 디노를 쳤어? 40분 정도? 야 왜 이렇게 인사 좀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던데 40분 정도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노래 들었는데 너무 자 그때 먼저 잊은 거야? 진짜 깜짝 놀랐어 인사하고 끝내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뭘 끝나지 그 시간에 이제 반도 안 돼서 이럴 줄 알았어 야 그 노래 끝났잖아 이분도 얘가 자연스럽게 인사하고